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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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하나 둘 셋 어 집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어 굉장히 어 저한테 이제 직선적으로 좀 다가오고 어 아아 그래서 아무래도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어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안하고 있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에 안녕하세요 헤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조금 어 이어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혼자 있을 때 겠죠 저는 그 공연이 끝나고 그 수많은 관객들과 팬들의 환호성과 함성을 뒤로하고 이제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 굉장히 어 이 적적하고 공허하고 조용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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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래들의 주제는 사랑이었는데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단면적인 감정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번 앨범에는 저의 깊은 내면에 대한 외로움들을 서스름없이 꺼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외로운 감정들에 대해서도 곡들 제가 만든 노래들에 좀 잘 녹여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공감을 살 수 있을만한 그런 방식의 곡들을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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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로라는 지금 키워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있는 가운데 제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위로를 어 위로를 건네주는 게 어 아 자 다시 할게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제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